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차세대 신원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. 얼굴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범죄 이력은 물론이고 개인 신상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로스앤젤레스 박병일 드파원입니다. 경찰이 체포한 범죄 용의자의 얼굴을 태블릿 PC로 찍어 전송합니다. 잠시 뒤 개인 신상은 물론 범죄 기록까지 화면에 상세히 나타납니다. FBI, 미 연방수사국이 최근 가동한 차세대 신원확인 시스템 NGI입니다. 눈, 코, 입간의 거리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사진만 찍어 보내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시스템 개발에 1조 원이나 투입했습니다. 축구장 두 개 크기의 컴퓨터실에는 지문뿐 아니라 얼굴과 홍채 스캔 데이터 등 수억 명의 자료가 저장돼 있습니다. 얼굴이나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는데 불과 1, 2분이면 됩니다. FBI는 이미 27개 주 운전면허 발급 기관과 연계해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. 시민단체들은 미국 전역에 깔린 감시 카메라가 차세대 신원확인 시스템의 자료 축적에 동원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.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시스템인가 아니면 사생활을 감시하는 빅브러더인가 차세대 신원확인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.